신개념 먹방 제안서 맛있는 녀석들의 맛있게 먹는 방법 자작한 빨간 양념의 아름다운 자태 꽃 끝에 전해지는 매콤한 냄새 게다가 푸짐한 양까지 이렇게 보는 것만으로도 침샘을 자극하는 이번 주 먹방 음식은 무엇일까요? 남이 먹던 것도 뺏어먹는다는 사시사철 보양음식 매콤한 오리 주물럭입니다 와 많다 원래 이렇게 국물이 많아요? 국물이 오리뼈를 몇 시간 달여서 육수를 넣는 거예요 된장과 가진 양념으로 3일간 숙성시켜 잔매를 제거한 매콤한 오리 주물럭 어디 그 맛 좀 볼까요? 오랜만에 먹는다 오리오리다 눈으로 보기에는 제육볶음과 비슷해 보이지만 그 맛이 아주 확연히 다르다는 사실 제육은 약간 좀 어떤 거는 팥고기만 먹으면 퍼석퍼석한 느낌이 조금 들 때가 있거든요 이거 정말 굉장히 부드럽네요 닭고기랑 돼지고기 사이라고 보면 돼 딱 그거다 닭고기보다는 부드럽고 돼지고기보다는 더 담백한 오리 주물럭의 맛 살코기부터 오리 기름까지 버릴 것이 없다는 건강 보양식 오리 주물럭을 더욱 맛있게 먹는 방법은 새콤하고 알싸한 깻잎 장아찌와 함께 곁들어 먹는 거였습니다 오리 주물럭 깻잎 쌈을 하나씩 준비한 만 녀석 MC들 입속으로 직행하기 전 맛있는 녀석들 MC 대표 김준현이 2015년 연말 건배사에 나섰는데요 좀 있으면 연말이에요 연말연시에 우리 다 무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 항상 돈 조심하시고 마무리 잘하시고 더 맛있는 녀석들이 되기 위해서 또 노력합시다 맛있는 여성들 짠 기분 좋은 건배사를 뒤로 이어진 만 녀석 MC들의 폭풍 먹방 행진 오리 주물럭의 대미를 장식하는 고소한 볶음밥은 물론이고요 김치에 우동면 사리까지 볶아 먹는 알짜배기 먹방을 선보였는데요 이들이 추천하는 오리 주물럭을 맛있게 먹는 방법은 오늘 밤 오후 8시 20분 코미디 TV의 맛있는 여성들에서 확인해 보시고요 혹시 놓치신 분들은 토요일 오후 1시 K-STAR로 맛있는 식사하러 오세요 안녕 안녕 지배기 먹방 dying